이제 창세기 보면 누구는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죽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하고 동행한다 그러면 같이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이게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 가운데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종로로 단 우리를 거기서 자유쾌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잘하는 말씀 한번 보죠 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오 또 하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가장 큰 축복이 물질을 많이 이렇게 축복받는 것도 좋고 다른 어떤 축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모든 게 다 있어도 그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집은 축복받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초라한 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보통 건물을 보고 저 교회는 굉장히 크다 저 교회는 작다 저 교회는 멋지다 저 교회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바티간 성전이 얼마나 여러분은 화려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이 바티간 베드로 성전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교황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기에 신상과 우상들 용과 뱀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새겨놓고 그려놓고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 그 쓴 관만 했잖아요 머리에 왕관을 쓰잖아요 그것만 해서 60억인가 7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리고 금 잔을 들고 다니고 금 지팡이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났어요 누울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 이게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 바로 천국이요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여러분 진정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인마 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늘날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물질에 축복 주세요 건강에 축복 주세요 자녀에 축복을 주세요 자기 소원한 걸 엄청 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매일매일 함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꿈꾸면서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나오고 있는 애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 300년 동안 하나님으로 올라갈 때까지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의논을 하고 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다가 루스 나중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는데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이제 꿈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 지금 가는 길이 외롭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아무도 동행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이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멘?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아, 자기가 혼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구나 그때부터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내 곁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수는 없어요 나의 부모님도 떠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형제들도 성도들도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주님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엄청난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엄청난 핍박이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흉한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렵지 않대요 아메? 여러분 골리아시 불레새 장수 골리아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가 소리를 지르면 그 위용과 그 엄청난 거인의 그런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 사우랑과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골리아과 싸우러 나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에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겁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만 하면 동행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화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 건너 저 여러분 가난 땅에 어떤 거기는 철병거를 가니 그때 말하면 최고의 신무기예요 그리고 강력한 그런 군대 또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종인 모세가 죽고 나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이 여호수화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음성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그리고 안학자손이 있어도 여러분 높은 성벽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는 어떤 일들 내 어떤 능력으로 벅찬 그런 일들을 만나면 환란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 가운데서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쩌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죠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씀 드려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나서 주의 음성이 저게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하나님의 성경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가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에 말 수 있어서 때때로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모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사역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운동한 사람들을 때로는 2단 3단하고 그런 거로 굉장히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 사역을 하려고 했다가 교단적 배경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게 옳다고 하면서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 속을 통과할 때 그 불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 물 속을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 그 불이 사르지 못하며 그 불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아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무기가 좋아서 물멧돌을 던지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히스기아 왕도 여러분 아수르 군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죄도 고난도 전쟁도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뭐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메 그의 주인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보디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신 것을 보며 그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집에 있을 때도 형통해 보디바레 집에 갔어도 형통해 그리고 어디 감옥에 나중에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어도 거기서도 여러분이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의 비결은 먼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났냐 그러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지금 에녹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천국으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언제 올라갔냐면 노아 홍수가 바로 있기 전에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될 7년 대환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세상에 그 심판 전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 에녹은 노아는 뭐냐면 방주를 타고 그 심판의 홍수를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이 올 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가는 성도가 있고 그 노아처럼 이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환란 이 세상에 심판이 있기 전에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에녹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여러분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앞으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오고 666표를 받으나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닥친다 해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데려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했냐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건 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예수님의 강론 유언적인 설교 같은 그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니니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네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에 앉아계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구원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강도의 삶 안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그들의 삶에 누가 함께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만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회개하고 영접하면 나는 죄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습니다 내 이름은 생명체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많이 연구했어요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제일 쉬운 것이 뭐예요? 아 애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저와 함께해 주세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고 믿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걸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데 내가 일방적이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실제로 되냐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이런 음성 듣는다고 하면 야 그런 신비주의 같은 소리 하지 마 무슨 성경이 있는데 직통계시 그런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완성된 무슨 그리고 은사 중지론 이렇게 기적 종식론을 믿어가지고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초대교에 있던 은사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병 고치려면 병원인데 거기 가서 고치면 안 되지 왜 무슨 신유로 고치는 그런 성경이 없을 때 그런 것이었다고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신유의 은사는 언제부터 사라졌지 그것부터 제가 조사를 했어요 왜 이 신유의 은사가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그걸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유의 은사는 언제부터 이게 왔는 거예요 구약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아 바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런 질병에서도 구원하고 마귀 권세에서도 구원하고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구나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걸 이 구원 하나밖에 모르고 이 축복만 누리고 살았구나 내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네 건강도 질병으로부터 구원 받고 마귀로부터 구원 받고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다 구원 받아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걸 제가 치유사의 극 하나 한 것도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사라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성령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1900년도 초에 미국에 LA의 아주사거리였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거기서만 머물렀지 성령을 받아했네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레에 내려가서 핏박에 루살렘이 있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막 귀신 쫓아내고 안진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이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고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구원은 받으면 성령을 못 받았어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 사울도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꺾어졌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임하고 눈에 비닐을 벗겨서 성령 충만 받아서 했구나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믿는데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보도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했나 설명을 해주고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전부 다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 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걸 왜 쓰셨나 이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성령 받은 경험이 틀리더라고요 감류교회 장시장인 요한의 세례가 올더게스트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인데 구원도 못 받고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하고 실패하고 돌아가서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거기서 종교격자 마틴 루터가 쓴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죄가 사해주고 구원받는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감류교회에서는 올더게스트 사건이에요 요한의 세례의 회심이에요 올 24일이에요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날 그들이 60명이 모여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 임해가지고 벼락을 때린 것처럼 해가지고 다 바닥에 나뒹구로 쓰러지고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국의 엄청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찰스피니 디엘무디 다 이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만 나타나면 안 돼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제가 이제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 그 다음 날 토요일이었어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이 병과 가까이 가라 그러면 아니 베드로에게 아니 빌림지사에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맡은 그 높은 내시가 왔다가 에루살렘에 에베아로 왔다 갈 때 병과 가까이 가라 성령이 그랬는데 어떻게 병과 가까이 가라지?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성령이 따라가라 했네요 어떻게 성령이 이렇게 하라겠지? 성령이 분명히 말했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했다는 친구처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을 들고 노아도 하나님 음성을 들고 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으니? 왜 그때는 듣고 왜 지금은 못 듣는 거야?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런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 항상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이제 그날이 금요일 어떻게 보면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매주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주일 날 주님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때인데 제 목양실 아닌 이 예배당이 말고 전에 다른 예배당 거기 있을 때 목양실 아닌 기도실에서 주님 오늘 기도원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사랑하는 종아 오늘은 기도원에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들을 신방을 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98년 7월 24일 날 듣고 25일 날도 듣고 계속 들었어요 여기서 계속 들려왔어 그런데 조금 전까지 여기서 들려왔어 여기서 살아가는 종아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 이야 여기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할 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오고 병거 가까이 가라 오니까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부터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수현이 가서 목사님 저 예를 들어서 취직할래 한국병원 갈까요? 기독병원 갈까요? 이러면은 조금 기다려봐 성령님 전수현이가 지금 한국병원 취직할까요? 기독병원 갈까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음성이 딱 들려와요 한국병원 갈아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상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물어봐 조금만 기다려 물어봐 계속 왜? 그러면 음성이 다 들려오는데 음성이 들려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더라고 왜?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야 작전기도 해야 돼 금식기도 해야 돼 철학기도 해야 돼 그거 맨날 며칠 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막 이러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끝이에요 그냥 너무 쉽고 너무 신나고 그럼 목회도 어떻게 해요? 제가 주님 이렇게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쉽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그러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으로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성령님만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행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성령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김선희 자매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두 가지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한 집회에 또 참석을 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네요 또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무엇보다 사모해야 돼요 저는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제가 성령 받는다고 하면 야 무슨 소리야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지 무슨 성령 받은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면 성령 받아라 막 부응했대 하면 되게 저 목사 무시가 아니에요 어디서 배워가지고 가지고 이미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건데 무슨 성령을 받으라게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야 제가 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쓴 거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어디 장로교에서도 제일 보수적인데 고신 이런 데잖아요 고신 측 신학대학 교수가 쓴 거 성령론 보고 빌리그랭 뭐 누구 조용기 목사님 성령론 봐 성령에 대한 책을 하여튼 기독교 역사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엄청나게 봤어요 그게 보니까 성령론이 딱 정립이 되고 아 이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에 대해서 진짜 체험한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책을 쓰면 이런 쪽이야 그런데 체험한 사람은 다 똑같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사모해야 돼 정말 저는 그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막 성령을 그렇게 사모였어요 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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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성령에 대해서 주님 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하면 된다 도저히 나는 내 능력으로는 제가 그거 알기 전에 어떻게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자신이 나는 금방 몇 천명은 교회 부흥시킬 거다 내가 그냥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한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내가 그런 게 다 깨졌어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보니까 이건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메?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 부어 달라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잘못된 그런 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순종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희 자매가 말한 것처럼 이런 성령 충만한 집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어느 때는 또 그분의 주권이니까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데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0.1%나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최대 치유사학자라는 건 벤이 일어난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느 캐드린 쿨만이라는 유명한 성령 충만한 여자 부흥사가 집회를 하는데 자기 교인들이 거기 갔는데 버스 타고 따라갔다가 성령 받아버렸어요 따라갔다가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쓴 거예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해가지고 그 책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흥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유태인이고 목사 있는데 11조도 안 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도 11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소리냐? 빚더미 속에 살았어요 자기 장인이 목사님인데 물어봤어요 맨날 자기 우리말로 하면 미국 사람들은 수표를 쓰는 거죠 맨날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빚더미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장인이 그랬어요 자네가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먼저 하게 제가 이걸 빚을 갚아야 11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그래야 하나님이 자네가 물질의 복을 주시지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받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있지만 에너군은 뭐로 동행했다고요? 믿음으로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 그냥 성령 받았는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으리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 지금도 제가 여러분의 말씀대로 매일 새벽 기도하면 첫째 기도가 뭐예요? 오늘 또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런 나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께서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님을 내 안에 보좌에 모시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슬프게 하고 대적하면 성령은 떠나버려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한 번 임하면 절대 안 떠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계속 근심시키고 성령을 대적하고 모두 가고 성령을 거슬리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사우랑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게 죄짓고 나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더불어 주님으로 더불어 여러분 동행하는 것입니다 애노브는 어떻게 돼요? 무두셀라나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안 생겨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게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다사에 보면 이 애녹이 수만의 그런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애연을 했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어떤 계기로 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무두셀라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삶의 완전히 어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이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그러면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 있으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던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 한번 성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에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사우랑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네요? 성령이 떠나가버렸죠? 성령이 떠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노아, 아브라함, 이사 전부 다 이런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 만난 뒤로 계속 하나님과 동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13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라 했는데 사라가 생리가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말두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일이 태어나 버렸어요 뭐예요? 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말한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애기낳기 틀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시바지 이런 것도 하고 작은 부인의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옛날에 대를 끊어지면 굉장히 큰일이니까 그래서 내 요정하고 동침을 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일이 태어난 그때부터 어때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 거라 안 나타나보라 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에 사라가 웃고 그걸 못 믿어요 못 받아들여 네가 왜 웃느냐 이런 일 여러분 어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뭐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그런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삶을 살려면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 더불어 동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버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버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우랑도 하나님 말씀 불순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불레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괴를 모셔왔어요 하나님의 괴를 모셔왔는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 홈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갈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떠나가버려요 함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다이처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다이시 여러분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가 들통날까 봐 또 우리아를 나중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잖아요 거기에 나단 선자 가서 책망할 때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막 눈물을 넣기도 해요 주님의 성신을 거두지 마요 주님의 성신이 떠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메? 그렇잖아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애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스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다 히브리스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데 믿음으로 애녹은 30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히브리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변신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 이거 좀 해라 그런데 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스 11장을 제가 읽으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에너군 하나님과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입에 구원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날 때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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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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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예요? 믿음으로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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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이슨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다 있고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 여러분 어때요? 막 죄의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안 되고 거기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아멘? 전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 정리해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네? 아유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인만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비천한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꿈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있어 그러면서 모든 걸 내 혼자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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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저는 처음에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 임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그때 뭐였냐면 두려운 게 다윗의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이제는 나는 성령이 없이는 이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성령님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제는 난 끔찍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차라리 내가 성령이 떠나가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 성령으로 말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부족한 거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외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아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복사님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귀가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여야 되니까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항상 이런 기도 주님 내 마음에 보자고 그러시오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기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구약적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 못 들고 기도하십시오